아니 아들이 반 털지 말라는데 왜 자꾸 털어요? 하여튼 하지 말라면 고집불통이야 진짜 또 해. 빨리 와요. 아이 나 없으면 못해. 나를 이거 벌 안 시게 잘 보호해 줘야지. 개떡이다. 꼬치 따라가요. 아이고 꼬치 따라가 날 구질라 그려. 아이고 꼭 데리고 다녀 혼자 가면 어때서. 아름다운 산새와 맑은 강자락이 더해져 충남의 알프스라 불리는 칠갑산. 그 자락에 약 1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밤농장이 있다. 무성하게 자란 밤나무에 달린 알이 꽉 찬 밤송이. 밤이 많다. 윤용란 씨는 밤을 줍느라 바쁘다. 밤이 여기 수복 쏟아졌네. 밤이 수복에 쏟아졌어. 밤을 따는 게 아니라 떨어진 밤만 줍는데. 그냥 이제 바람 불고 이렇게 저절로 익으면 그림이 떨어져. 그럼 떨어지면 이제 이렇게 우리네들 줍지 봐. 10년 전 귀농에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한 밤농사. 용란 씨는 최근에서야 수확의 기쁨을 알기 시작했다. 힘이 들어도 떨어진 밤만 줍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거를 이렇게 막대로 털면 그러면 이제 풋밤이 떨어져. 덜 익은 게. 그런데 그냥 자연으로 익어서 떨어진 건 알밤으로 알로 쏟아지니까 그 밤이 더 잘 여물고 좋지. 아니, 여기 밤 안 줍고 영감 어디 갔어요? 수확이 한창의 시간. 아내와 달리 여유 있게 휴식을 즐기고 있는 남편 김찬규 씨. 연정이 아빠! 이 넓은 밤농장에서 흩어져 수확 중인 부부. 그런데 남편은 대체 어디쯤 있는 걸까? 이거 맨밤 아니야 이거. 창규 씨 역시 밤 수확에 한창이다. 그런데 그가 손에서 놓지 않는 것이 있는데. 가는 곳마다 의자를 들고 다니는 창규 씨. 그러다 보니 밤을 줍기엔 손도 모자르고 대체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밤 많이 떨어졌어? 많아 밤. 여기 올라와서 밤 주워. 앉았지 말고. 안 들려. 다 덫고도 왜 못 떨어져요? 시빠지라고. 아이고, 길바닥에 다 떨어졌네. 밤 엄청 많네. 서울에서 30년 동안 공인중개사였던 아내는 나이 들어 아웅다웅 사는 게 싫어 이곳으로 내려왔다. 아이고, 아냐. 진짜로. 처음 시작할 때는 농사가 이렇게 힘든 줄도 몰랐다. 우와. 여기 영지버섯 보래. 에? 세상에 이거 웬일이야? 에? 밤을 따라가다 흐드러지게 자란 영지버섯을 발견했다. 자연은 이렇게 가끔 예기치 않은 선물을 주고 난다. 전지 가위 갖고 와요. 이리 와봐요. 그런데 아내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남편 창규 씨. 이쪽으로 와. 오거로 와. 얼른 와봐. 전지 가위 가지고 와. 영지 따라와. 전지 가위 갖고 와요. 멀지 않은 거리인데도 몇 번을 소리친 끝에 겨우 몸을 움직이는데. 최근 남편은 나이가 들어서인지 귀가 많이 어두워졌다. 왜 이렇게 견뎌. 밤나무 다 죽여놓고. 여기 자떡에 이렇게 굴락 졌어. 여기 굴락 졌어. 뭐가? 영지버섯이. 전지 가위로 잘라. 그러면 의자는 어지간히 들고 다녀. 그런 산 일 못하는 거지 마. 끌고 다니지 말아야지. 이러니 저러니 해도 아내가 시키는 대로 조심스럽게 영지버섯을 채취하는 남편. 귀한 버섯을 이렇게 많이 얻었다. 농사를 지으며 얻는 깨달음 중 하나는 욕심을 내지 않는 것이다. 다음, 다음, 다음 세대 또 자라나오고. 그러면 이제 내년에 여기서 또 나와. 균이 거기가 있으니까. 귀농 전 40년 무사고 베테랑 택시기사였던 남편은 허리와 다리가 좋지 않다. 그러다 보니 어딜 가나 의자를 분신처럼 들고 다닌다. 나이 들어 팔자에 없는 농부가 되고 보니 몸이 더 힘들다. 과거에 운전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운동을 안 해서 운동 부족인 것 같아요. 아니, 그거 조금 여기서 걸어오고서 또 거기가 앉아있네. 아이고, 그러니 무슨 밤을 주워. 너 조금 더 살아봐라. 당신하고 나하고 몇 살 차이 난다고? 다섯 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그런데 뭘 저렇게 하느냐. 할아버지 노르소리. 콩나물 대고, 부산을 이어봐. 얼마 가야 하는 건지. 하하하하. 밖으로서는 안 세고? 스물여덟 살의 아내와 서른네 살의 남편은 아내의 친척 소개로 만났다. 이쁜 아내의 모습에 반한 남편의 구애로 이름에 결혼을 했고, 일남일녀를 낳아 키웠다. 39년을 살면서 크고 작은 삶의 굴곡을 함께 지나왔다. 남편은 귀농이 싫었지만 아내가 원했기 때문에 반대하지 않았다. 고생이 없는 집안에 와서 살겠다고 위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것을 보면 고생 많이 했어요. 29살 남자들 틈에서 복덕박 일을 시작했던 아내 용란 씨는 참 열심히 살았다. 그리고 10년 전 아무것도 없는 산에 나무를 심고 길을 내고 풀을 베어가며 여자 혼자 하기엔 힘든 일을 억척스럽게 해냈다. 그 결과 이렇게 풍성한 밤 농장이 만들어졌다. 그나저나 떨어진 밤이 쥐천에 깔렸는데 남편은 가지에 달린 밤을 떨어낸다. 아니, 아들이 밤 털지 말라는데 왜 자꾸 털어요? 밤. 그렇게 아들하고 싸우지. 이거 봐, 이거, 이거, 이거. 밤 이렇게 하얀 게 나오잖아. 이렇게 하얀 게 나오면 상품 가치가 없다고 하지 말라고 하잖아. 그런데 아내의 말은 아랑곳하지 않는 남편. 밤나무가 무성한 또 다른 산자락. 아들 영남 씨가 떨어진 밤 수확에 한창이다. 자동차 정비 일을 하던 아들은 5년 전 내려와 농부가 됐다. 사회생활 때보다는 좋죠, 여기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면 말고 뭐 그런 게 좋죠, 뭐. 누구한테 감섭받지 않고. 공기도 좋아요, 서울보다는. 친환경 농업에 대한 공부도 시작하면서 농사짓는 재미에 푹 빠진 영남 씨에게 밤농장은 새로운 뿜이자 희망이다. 그날 오후. 발타! 네. 부부가 수확을 마무리하고 산을 내려간다. 칠갑산 자락에 둘러싸인 밤농장에서 차로 10분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에 부부의 집이 있다. 벌옷 입어, 벌옷. 잠시도 쉬지 않는 아내. 내가 벌을 왜 돌봐야 돼. 이거 입어. 이거 입고 사. 이거 입고 사. 벌 저기 연기 품어야 돼. 집에 돌아온 아내가 엉덩이 붙일 사이도 없이 준비하는 것은 훈연기. 말린 쑥을 통 안에 넣고 불을 피워 연기를 피운다. 이게 이제 저기 벌 마취하는 거예요 마취. 쑥 냄새는 벌을 순하게 만들기 때문에 양봉이 꼭 필요하다. 빨리 와요. 아이 나 없으면 못 해. 나 벌 잡는 거 아주 싫어서 죽겠는데. 뭘 남자가 그렇게 겁이 많아 여자도 오는데. 나를 이게 벌 안 시게 잘 보호해줘야지. 개떡이다. 집 뒤에 마련된 아내의 작은 양봉장. 2년 전 이웃의 권유로 재미삼아 시작했는데. 아내는 벌 키우는 재미에 푹 빠졌다. 이거 당신이 잡아. 아 이거 아네. 벌 좋아하는 사람을 잡아. 말벌. 벌도 제대로 못 잡아. 말벌. 오늘 참 잘 잘한다. 자식 키우는 것 마냥 재미가 있다. 벌 크는 거 보면 신기하지. 이게 벌이 사람만 적어 오는 게 아니라. 꽃이 없는 계절이니만큼 식량을 잘 챙겨주는 것도 잊으면 안 된다. 꿀벌의 식량은 설탕물. 내년에 맛있는 꿀을 맛보기 위해서라도 월동 준비를 잘 해야 한다. 연정아버지. 이리 와서 이거 여기 품어. 내가 미쳤어. 이거 만지게. 괜찮아. 이거 벌. 다 옷 입었는데 뭐가 무서워서. 꿀을 안 먹어. 꿀을 안 먹어. 벌 안 키우고 꿀을 안 먹는다. 아내가 벌에 쏟는 정성을 남편 창규 씨는 당최 이해할 수가 없다. 사 먹으면 되는 꿀을 왜 저렇게까지 해서 먹어야 하는 것인지. 저 정도면 부지런한 것도 병이지 싶다. 아따 많이 잡았네 오늘 밟아. 그렇게 한바탕 벌과의 전쟁을 치른 부부. 아내가 하라고 하니 시키는 대로 하긴 하지만. 남편은 이런 저런 일이 영 재미가 없다. 아이고 그렇다. 그런데. 꽃을 따라가요. 아이고 꽃을 따라가 날 구질라 그려. 아이고 꼭 데리고 다녀. 혼자 가면 어때서. 아이고 아무것도 말고 따라가. 꽃을 따라와야지 우치겨. 이제 날 구질라 그러는디. 분신가도 같은 의자를 들고 아내 뒤를 따르는 남편. 왜 아내는 잠시도 자신이 쉬는 꼴을 못 보는 건지. 그래도 아내를 혼자 보낼 순 없으니 따라 나서긴 한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혼자보단 둘이 낫지 않겠는가. 집에서 차로 5분 거리. 아내의 고추밭이 있다. 밤수확이 바빠 고추밭은 제대로 돌보지도 못했다. 고추 따서 말리고. 또 파란 고추는 따다 먹고. 그리고 반찬하고 그러려고요. 이것저것 키워서 수확하는 재미에 푹 빠진 아내 용난 씨. 아내가 일 싫어하는 남편을 데리고 다니는 데는 이유가 있다. 같이 다니면서 이 일 저 일 하다 보면 남편도 농사의 재미를 느끼고 정을 붙이지 않을까 해서다. 고만 가. 뭘 벌써 가. 더 따고 가야지. 어때 되면 들어가야지. 고추밭 따냐. 그럼 많이 따서 갖다 놀야지. 저런 사람 추운 봤어. 당신 같은 사람. 너같이 일 잘하는 사람이 어딨냐. 그대로 이렇게 맨날 싸우는 놈아. 지금 안 가면 다음부터는 밤산에 안 올라가. 알았어. 가. 가 그러면. 가자고. 말은 가자고 하면서 이 일은 놓지 못하는 아내. 할 일이 많지만 결국 남편의 협박성 발언에 자리를 떠나고 만다. 남편을 다독이는 아내. 불평은 하지만 같이 해주는 남편이 한편으론 고맙기도 하다. 고추밭에서 돌아온 늦은 오후. 아내는 고추 말릴 준비를 한다. 내가 도와줄까. 가서 커피나 한 잔 타서. 가서 쉬어. 아니야. 가서 쉬어. 고생한 남편에게 잠시 휴식 시간을 챙겨주는 아내. 볕 좋은 마당에 앉아 좀 쉬어볼까 하는데. 뭔가 남편의 신경을 거슬리는 게 있다. 마당이 지저분하니까 나도 이제 청소나 해야지 그럼. 아내가 일하는데 혼자 쉬는 게 미안해서 일까. 갑자기 마당 청소를 하는 남편. 물을 틀어 마당 구석구석을 씻어낸다. 마당이 깨끗해야 복이 들어오지. 깨끗이 해놔야 보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먹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다른 건 몰라도 청소는 잘한다. 마당뿐 아니라 집 주변 작업장까지 항상 깨끗하게 청소하는 건 남편이다. 씻은 고추 말릴 준비를 하는 아내. 아니 고추 놀아야 되는데 마당에다 물 또 뿌리네. 금방 말려. 아이고 참 속상해 못 살겠다. 금방 말리기는 언제 바쁜데 마당 기다려. 아이고 진짜 마당이. 농사 짓는 집에 마당이 물 뿌려가면 어떻게 해. 뭘 어떻게 말려. 아이고 있지. 아이고 청개구리 아주. 할 일 없으니 가르지. 내가 커피 타 먹으라겠지. 그래 커피 타고 사시고 가만히 있어야지. 거기다 물 또 뿌리네. 거기다 물 또 뿌려. 거기 뭐 하러 가서 갖다 쉬어야겠지. 거기다 고추 넣으려고 그랬지. 쉬라고 했더니 대체 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는 건지. 남편의 청개구리 심고를 아내는 이해할 수가 없다. 고추를 말릴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당에 물을 왜 뿌리느냐 말이다. 그렇게 일 저지르고 맨날 물 뿌려서 자꾸 아주 마당에 평생 물 뿌려서 지겹네 참말로. 오늘만 그런 거 아니야. 오늘만 그런 거 아니야. 젊어서부터 이 난리 때. 나 새댁때서부터. 마당에 물 뿌리는데 아주 선수야 아주. 아내 용난 씨가 결정해서 내려온 귀농이었다. 시골도 농사도 싫어하는 남편이지만 10년이면 잘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편만 생각하면 아내는 마음이 무겁다. 해가 떨어지기 전 산에 있던 아들이 내려왔다. 오늘 늦었다. 얼른 내려. 아직 큰 수입이 생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수확량은 꾸준히 늘고 있다. 수확한 밤은 마르기 전에 세척해 저장해야 한다. 아들은 자연적으로 떨어진 밤만 수확하는 것을 고집한다. 물에 뜬 밤은 속이 차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다 골라내는데. 늦밤은 햇밤보다 크고 속이 단단한 것이 특징이다. 게다가 칠갑산은 심한 일교차와 비옥한 토양으로 인해 밤 농사에는 죄격이다. 거기에 친환경 농법과 떨어진 밤만 수확하는 아들의 고집이 더해져 한 번 구입한 소비자는 또다시 이 밤을 찾는다. 남편은 수확도 처리도 꼼꼼히 하느라 속도를 내지 못하는 아내와 아들이 답답하기만 하다. 자신의 말은 듣지도 않는 아들. 아내는 그 옆에서 아무 말 없이 모르는 척만 한다. 결국 이 일은 도와주지 않은 채 남편은 집으로 들어가 버리는데. 밤 농사 지은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요령 없이 저러고 있는지. 내가 이렇게 봐갖고 뭐 썩었나 본래 뭐 먹었나 말랐나 요것만 추려내면 되는 거지. 내가 보기엔 답답한 거예요. 저래가지고 무슨 뭐 장사를 해 먹느냐 이거야. 아유 그렇게 힘들어요 그게. 그렇게 집이 꼬리꼬리 아니야 아주. 다 후드루마드루 해야 되기 때문에. 평소와 달리 말 없는 남편이 신경 쓰이는 아내. 오늘 저녁 메뉴는 얼큰한 된장찌개다. 간을 보던 아내는. 아버지 짱 가신 건가 맛봐. 아니 내가. 맛봐. 간 모르겠어. 남편에게 살짝 말을 붙여본다. 어 됐어. 됐어. 응. 아까 작업장에서 있었던 작은 신랑이 때문에. 혹시 서운한 건 아닌지. 남편의 마음을 풀어주려는 것이다. 아 냄새. 냄새 죽이네. 된장 냄새 맛있지? 어. 역시 엄마가 한 된장은 맛있어. 먹어보지도 않고 뭐가 맛있어. 엄마가 한 거는 안 먹어봐도 맛있어. 개폼만 들이떠 자꾸 그냥. 무슨 개폼? 헛소리 하는 거지. 아버지가 헛소리 하지. 이제 그만 싸우고 밥이나 먹여. 쓰레 때무수리 말고. 아들이 내려온 후 같이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이런저런 신랑이가 잤다. 역시 엄마 된장찌개가 맛있어. 식당보다 맛있지. 응. 맛있어. 밥 먹는데 말 안 먹어. 벅 나가. 그냥 조용히 먹는 거야. 유독 아들에게 뾰족한 말을 자주 내뱉는 남편. 아내는 아들이 함께 있어 든든한데. 남편은 대체 왜 저러는 건지. 답답한 아내의 고민과 함께 밤이 깊어간다. 다음 날 늦은 오전. 차 한 대가 동네 어기로 들어선다. 아니. 웬일로 와? 아이고. 그려. 아내의 조카사위가 왔다. 오늘 하고 힘들었겠네. 아이고. 어쩐 일이야. 오랜만에 손님의 아내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폈다. 청주에 사는 조카사위는 가끔 이렇게 부부를 찾아와 반가움을 선물하곤 한다. 농사 짓느라 힘든 부부에게 몸보신을 해줄 요량으로 특별 음식까지 준비해왔다. 참 장어 맛있어. 장어 많이 가져왔어. 올 때마다 이렇게 갖고 와. 그냥 와서 효소나 가지고 가지. 아이고. 그래도 장어를 드셔야지. 힘들게 하셔야. 이렇게 갖다 주면 우리 잘 먹고 고맙지. 일부러 장어를 들고 방문한 조카사위를 위해 장떡대로 향한 아내. 몇 년째 정성껏 담아 숙성시키고 있는 효소 아기다. 이거는 이제 마감옥 뭐 이런 거. 몸에 좋다는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 시간을 들여 숙성시킨다. 요게 이제 여러 가지지. 100가지 효소. 한 120가지 정도 될걸. 계속 우리가 이거 담아서 하는 거라. 귀농하면서 호기심에 시작한 효소액은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로 활용도가 높아 계속 만들고 있다. 특히 장어와는 환상궁합. 장어 담냄새를 없애주는 거예요. 장어 굽는 냄새가 금방 마당을 가득 차온다. 조카가 바쁘지 않으면 자주 와. 덕분에 나도 소주 한 잔씩 먹게. 수작 뛰어낸 소리. 푼수 같은 소리 막 자꾸요. 아이고. 내가 왜 푼수야. 조카가 와서 이렇게 구워주면 고맙게 먹지. 무얼 이상한 얘기를 하고 앉았어. 싸워 더 싸워. 더 싸워 더 싸워. 재밌네. 아이고. 얘는 어디 갔어. 오랜만에 손님의 노릇하게 구워진 장어까지. 바쁜 수확철에 때 아닌 잔치상이 차려졌다. 장어도 장어지만 사람이 더 그리웠던 남편이다. 잘 구워진 장어. 맛이 궁금한데. 맛이 어때요. 맛있네. 한 점 더 드셔. 어찌 맛이 없겠는가. 이리 와 이거 한 점 해. 자. 자 이거. 맛이. 이러니 저러니 해도 아내 챙기는 건 남편뿐이다. 자 많이 드셔. 그러니 삼십구 년을 함께 살아오지 않았겠는가. 생강도 맛있고. 맛있는 걸 눈앞에 두고 보니 아내는 생각나는 사람이 따로 있다. 산에서 일하고 있을 아들이 걸린다. 영남일랑 이따 먹여야지 뭐 이따 산에서 내려오지. 먼저 드셔요. 걔는 안 먹어도 돼 살이 비질비질 쪄가지고. 아베가 돼갖고 아들 그 골고루 먹여야지 그런 소리가 어딨어. 응. 제가 돈 다 만지고 지가 제 맘에 사 먹는데. 이모. 보세요. 볼 때마다 싸우네. 근데 싸우는 모습이 보기 좋아. 반은 장난치니까. 네. 이모부가. 부부는 형생을 장난치듯 티격태격 다투며 살아왔다. 핀잔 섞인 남편의 말에 들어있는 애정을 아내는 다 안다. 그래서 더욱 남편이 이곳에 정 붙이고 함께 농사를 일궈주길 바라는 것이다. 하루가 다르게 가을이 깊어간다. 잠시 즐겼던 여유가 끝나자 일은 더 바빠진다. 밤 세척 작업을 하려는 아내 옆에서 남편은 쇠차가 한창이다. 영감 이거 이것 좀 이것 좀 해요 이거. 아 그만 좀 시켜 힘들어서 못해. 아들이 오기 전에 세척기를 청소하려는데. 남편은 딴청을 부리면서 쇠차에 열중하고 있다. 평소엔 남편과 아들이 하던 일이라 기계 다루는 일이 익숙치 않은 아내. 뭐 이런 거 대부분 기계는 남자들이 만지지. 혼자 해버려 애를 써보는데. 일상치 못한 상황에 옷이 다 젖어버리고 말았다. 기계를 제대로 만지긴 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것 좀 봐 이거 이거 옷 다 버렸지 이거. 장화에 물 들어가고. 이런 거 남자들이 하는 거지 여자가 하는 거야. 그럼. 에휴 참말로. 나도 힘들어 죽겠어. 손님을 위해 차 청결이 무엇보다 중요했던 탁시 운전사 남편에게는. 그 버릇이 아직도 남아 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이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차가 마누라고 더 중요한 건데. 얼씨구. 솔직히 마누라보다 더 중요해요. 밥이 주는 사람이 더 중요하지. 아들 딸 낳고. 차가 있어야 먹고 살지. 예전부터 남편이 입버릇처럼 했던 얘기다. 택시 운전을 그만둔 지가 언젠데. 아직도 저런 소리를 하는지. 아내의 마음 한구석에 서운함이 쌓인다. 아내의 서운함을 알았는지 세척기 청소에 나선 남편. 약을 바짝 올려놓고. 그러고서 남진도 꼭 일을 해준다니까. 어떻게 들어. 또 그렇게 웃고 마는 부부다. 시골도 싫고 농사일도 싫은 남편이지만. 아내가 힘드니 안 할 수가 없다. 아마도 경상도 남자인 남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애정 표현이 아닐까.